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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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시작될 때 제가 100입니다 하자 못해 야오치 잘하 붙입니까? 안 붙이고 잘 처럼 잘 처럼 잘 처럼 벌리겠지? 툭한 벌리겠지? 마지막 바둑을 두며 갈치고 이 길 위에 남긴 흔적들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모두 다 삶의 한 조각 길고 긴 싸움 끝에 찾아낸 길 그 속엔 우적 그 속엔 진실 또 다행히 심지어 우리 방금 만들어 떼어봐 재밌게 놀아 느글 너 이 파도판 위에서 벗이 되어 멋진 삶을 향한 우리의 길 흑과 백 속에 숨긴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 속에 우린 오늘도 파도 굶고 흑과 백의 돌들이 춤을 춰 바둑판 위엔 인생이 펼쳐져 한 수 한 수 깊이 새기는 듯 흰 오해락이 그려지는 꿈 법과 함께 바둑을 둬 흑과 백의 돌들을 흑과 백의 돌들을 무슨 일이야? 흑과 백의 돌들을 흑과 백의 돌들을 흑과 백의 돌들을 흑과 백의 돌들이 여기 두고, 나오나? 어떻게 해? 어떻게 하려고? 나오고, 나오고 어떻게 해? 어떻게 하려고, 형 형 어떻게 하려고? 젖힐 수 있나요? 젖힐 수가 있습니까? 젖힐 수가 있나요? 젖힐 수가 있는 겁니까, 형? 아, 거기를? 아, 젖히고 나오고, 나 젖힐 수 있나요? 그걸 안 민다구요?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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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잖아요 젖힐 수가 있나요? 젖힐 수가 있나요? 이거 드나?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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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있나 형? 그럴 수가 있으니까 형 있고 그럴 수가 없었구나 그게 있었구나 시원은 또? 그렇게 시원해? 그거 아니고 벌리겠지? 벌리겠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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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려고 될라구요 피지컨 수 있나? 피지컨 수가 있습니까 형? 피지컨 수 있나? 막고 나오겠지? 막으면 끝나? 어디로 끝나? 형 어디로 끊으려고? 그걸 끊으려고? 이렇게 정서해? 내가 수업 알텐데? 이렇게 잘 안될까요? 피지컨 수 있나? 피지컨 수 있나? 피지컨 수 있나? 피지컨 수 있나? 아..그렇게 써? 들어가고 들어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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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들어가 줄게 다시 쳐야지 다시 쳐야지 다시 치는게 맞잖아 그런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 그런 수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다시 치겠지 자치나? 잘 두네 잘 둬 아주 좋죠 잘 둬 자치나? 자치나 이게? 아이고야 그런 수가 있어요? 나오나? 끊으면 어떻게 하려고 오고치나? 오고치나? 오고치나 안치나? 자치나? 아... 그렇게? 막고 막고 막고있잖아 막고있는거잖아 응 어...있나? 어...있나? 응...있나? 응...그래 간다고? 저거 이놈을 안치나 다이어트 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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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주고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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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m 10mm 11mm 12mm 11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렇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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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 음음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거기? 되는 수입니까? 그게 되는 수입니까? 그게 되는 수에요? 되는 수입니까? 되는 수입니까? 되는수입니까? 내가 찌르겠지? 되는수입니까? 안 되는 줄 알았...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거...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큰일난거 아니냐... 큰일난거 아니야... 큰일난거 아니냐고요... 큰일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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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 이해해져... 이해해야될텐데... 이해해야되잖아... 큰일난거... 이제... 아... 아니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그런 수가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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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있을거 아냐 다 죽었나? 어떻게 된거야? 형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냐 그거 잡을라고 형? 진짜로? 수 수 많이 넘어 자지? 한 수 가 오잖아 야 깔게 잭 잭 아깝나? 아깝다. 한 수 나랑 한 수 차이. 이야..어떻게.. 딱 한 수 차이냐..어떻게.. 그런 것도 또 드물어.. 끼잖아.. 어떻게 딱 한 수 차이냐.. 아..이게 좋았나? 좋아..이정도..이정도는 좋아.. 이정도는 좋아.. 아이고.. 큰 놈 좋아야지.. 나도 양심이 있지.. 끼잖아.. 끽끽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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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끽 끽끽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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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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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끽끽끽 끽끽 끽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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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쫓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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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지 끝났나? 얼추 끝난거 같아? 상생각에 얼추 끝난거 같아 얼추 얼추 끝난거 같아 얼추 끝난거 같아 걸렸어? 여기로 해 또 잠시로 잘추네 큰거 잡았잖아 잘추네 잘추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안열려고 거기 또 왜 쓸데없이 걸려 쓸데없이 걸려